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교구 현장을 보니까 정말 한 주간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라 이 믿음에 고백하시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현장을 보금화해 나가고 계시는 증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추월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모든 현장을 보금으로 물들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이 성경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으로 다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믿는다는 건 사탄도 믿고 있고 귀신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절대자 어떤 신적 존재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유신론자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캠프를 갔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도 카톨릭이란 배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도요 그들이 말하는 교주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역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게시된 이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분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존재가 실제로 계신다 즉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반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은 없고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복음도 없으며 다른 복음이 없다란 말은 우리 인생에 이 인류에 다른 구원의 방법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사랑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디모리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나아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오력을 누리며 성삼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배경을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누리고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237 치유의 서미시오 시대살리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또 무엇을 믿으라 성경 말하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을 주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다른 것일 것인데 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그 누구도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탄의 종로를 탄 그 상황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구원 가장 큰 상급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육신은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관계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시는 모든 걸음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을 주시냐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임금을 지불하는 자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일당이죠 일당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당 임금을 지불하는 자 상 주시는 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에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에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볼 이유도 없고요 다른 것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을 향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이유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냐 장차 우리가 하늘의 앞에 섰게 된 그날 우리에게 잘하여 또다 칭찬하시면서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예비된 모든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날 나에게 상급 베풀어 줄 그날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상급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시어 2, 3, 7 나라 5천 종류가를 향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느냐 누구 누구와 함께 걷다 동행한다 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께서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상급을 베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